오늘도 자습잠깐만 하고자 겠어요 자 이제 제가 그 지난밤에 여기 뭐 엄청나게 이 단어들을 엄청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을 갖고 이제 표현을 연습을 해봐야 돼 음 이 표현은 이제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으 니 쭈이진 아오마 맞나? 니하오 따지아 하오 안녕 안녕 인데 음 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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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예전에 그 고 김형은씨의 그 귀염둥이 할 때 그 코너였죠 음 그래서 음 아 니 쭈이진 하오마 맞구나 음 어떻게 지냈냐 음 네 쭈이진 하오마 음 음 어 그냥 때려 맞췄는데 이제 나오네 이제는 좀 괜찮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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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머 맞지? 이빌? 음 어 이게 뭐니 음 쭈쭈쭈머 음 음 그고써 내 핸드폰이야 저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쭈 마이크! 아, 나 이거 마이크 갖고 가야지. 그리고, 어... 그리고, 뭐냐. 그리고... 쇼지. 그리고, 그... 뭐냐... 쩌스 워더 후짜오. 이건 에이오권이야. 그리고, 음... 그래도 이제, 이렇게 적어내니까, 좀, 어느정도, 그 문장 만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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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나는, 누구라 그러지? 아, 쩌어! 저기... 하나 안 적어놨어. 어... 어... 그러면, 어... 내 여사친이야. 어... 그리고, 찌찌, 언니 누나, 제제, 오빠 형. 그리고... 어... 어... 하... 그리고... 그... 니찌야오시 엄마밍쩌. 너 이름이 뭐니? 그... 닝구이싱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뭐 이런 표현. 이제, 굳이... 그냥, 여기 단어로 어떻게 좀 맞춰보고는 있는 것 같애. 어... 니찌 년 또 왔다. 올해 몇 살이니? 아... 그... 그리고... 어... 니찌 날 어디가니? 어... 어... 워후이찌야. 집에 가. 그... 후이는 돌아가다고? 그... 행사인지. 아, 나를 갓... 쥐! 워쥐! 어... 워쥐 카페이. 카페가... 그리고... 그리고... 음... 워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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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워칸 띠에닝! 나 영화봐! 뭐 이런 표현이 있구요. 그리고... 그리고... 어... 그리고... 워허! 워허 카페이. 보니... 거ogan요... 보니가 찬 만라는 거였는데... 너 이리 Creedząca? 아나... 응 그리고 별다방 스타벅스는 싱파꺼 응 싱카페이 별다방 그리고 그 다음에 니 점 삐아오량 맞나? 응 너 이뻐 어 맞네요 어 나 때려 맞췄는데 맞다 응 니 점 삐아오량 응 너 이쁘다 한번 이거 이제 그 요기 문장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니하오 니하오 음 니 주이징하오마 워헌하오 니이나 어 오케이 됐고 자 넘어가구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뭐니? 자 자 자 자 자 뭐니?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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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관은 좀 넘기고 그 2관은 좀 넘기고 어 뭐니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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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훈 난 승훈이야 니 주이징 또 왔다 몇 살이고 그러면 니 주이징 또 왔다 그 워주이징 어 어 맞지? 워주이징 어 확인 아 니 진년도다 워진년 아 아 왜 이거 해깐지 워진년 어 워진년 산소수이 워진년 산소수이 그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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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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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동수이 동갑 그리구 어 니 주이징 어디가 나 왈호이징 집에 가 난 집에 가 난 집에 가 난 집에 가 음 니 쭈 니 쭈짱 쭈짱 맞나? 니 쭈짱이나 어 맞네 니 쭈짱이나 은 와짱이 deliber 음 여쭈짱이 으메 그리구 그 그 진년 진신 진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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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상 진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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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аст시 어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...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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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너 뭐? 음... 그럼? 와랴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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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와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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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것 까지 한번 해보고 오늘은 끌께요 음... 짐티앤 짐티앤 오늘 니쟌 뼈량 너 오늘 이뻐 음... 썸마 썸마 진짜? 응 시시 응 니이 헌슈아이 흐흐흐흐흐 니 헌슈... 니 헌슈아이 어, 너 잘생겼어 하... 니... 니게... 안병렬 니게 안병렬 넌 여자친구 있어? 자, 그렇구요 그... 니요 남병렬아 어... 남자친구 있어? 응... 니요 남병렬아 니요 니요 니 뻥렬아 너 여자친구 있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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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이어... 뭐 넌 여자친구 없어 He... 어... 여사친은 있어... 하... 여사친은 있어... 하... 흐흫... 흐흫... 저희 영어로 어...있어?지? 휴대폰 있어? 응 그쵸 휴대폰은 있죠 휴대폰을 공개 수배합니다 휴대폰을 두번 죽이는거라며 으응 갑자기 뭔 얘긴지 휴대폰을 듣는거 같아 워 매우 니 뻥요 여자친구 없어 야 acting 없지 여자친구 없어 워 매우 니 뻥요 왜 자꾸 이 표현만 연습할까요? 워 매우 니 뻥요 헤엑 여자친구 없어요 응 워 요 지엔 나 돈 있어 워 메이요 워 메이요 나 돈 없어 젠장 돈 없는 표현까지 나와 젠장 워 메이요 돈 없어 워 요 쇼징 전화 있어 네더 쇼지 하옹마스 도샤오 핸드폰 번호 몇 번이야? 네더 쇼지 네더 쇼지 하옹마스 도샤오 젤 길다 이거 네더 쇼지 하옹마스 도샤오 그래서 있었어?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흐흐흐흐흐흐흐 전화번호를 알려줄 순 없잖아요 그..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흐흐흐흐흐 statements 이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으어어엉 쓰흐 난와 엠 워이호 게이니 다 띠아놔 워이호 게이니 다 띠아놔 어 워이호 내가 나중에 게이 너한테 게이니 너한테 나 띠아놔 전화 걸게 나 띠아놔 워이호 게이니 다 띠아놔 전화 근데 사실 이게 bj들이 좀 연락처를 알고 나서요 근데 bj들이 평소에 솔직히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나와 좋아 싫어하진 않네 어 이상 지금까지 작업 멘트 연습이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작업을 할 건 아니고요 작업할 사람도 없어 나처럼 외로운 솔로가 무슨 많이 외로워요 흐흐흫 흐흐흫 외로워 이제 이 비법 노트를 들고 가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 어 이거는 가면서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오늘 오늘 가면서 좀 연습 좀 하고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음 오늘을 자습은 어제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어제 1부 2부로 나뉘어서 자습을 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조금 짧게 끊을게요 오늘 짧게 끊고 어차피 오늘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녹화를 짧게 끊을게요